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대주전자재료 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코드번호 07860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21일 11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으로 전환을 했고요. 넷플렉스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도 각각 1% 이상씩 주가를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회복에 테슬라 등 관련주는 반등을 했고 테슬라도 4.1%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스트레티지도 3.91% 올랐고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3월 14일 이후 최저치로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상해요. 그쵸? 이거 뭐야 이거? 다시 또 음전 코스피 종목도 음전을 또 했네요. 그쵸? 외국인이 코스닥도 지금 현재 많이 팔고 있다는 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릴 게 이제 몇 개 있는데 일단 전자재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재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7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임진규 대표님께서 27.79%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전자부품형 소재기업으로서 개발, 제조, 양산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알고 있죠? LED 그리고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금속재료, 유전재료, 유리재료, 금속재료 그리고 고분자재료, 형광체제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MLCC 관련해서 MLCC 관련해서 자율주행차의 전기적 신호의 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MLCC 소재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현재 각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소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솔루션하고 여러가지 얘기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대전자재의 대규모 지분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실리콘 흑연에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4배 이상 높아 차세대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행거리가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LG 화학이 공급을, 부품을 공급하여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생산에 지금의 생산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겠다는 전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더 큰 폭으로 조금 수혜를 입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조금 오라고 해야 될까 저평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각수렴명 막고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정고점을 뚫으면서 거래량을 조금 실어줘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늘 일단 지수가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봉으로 들어왔죠. 수급이 여기를 좀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단기 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2021년 무료춘정목 클릭하시면은 5월 20일날 오늘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7월 7시 47분에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텔레그램 친구 추가하시면은 이런 정보들 매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코메론 현재가 13,400원 기준 매수 신원 1980원 매수 손절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원이라는 종목이 15.85%까지 급등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도움받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